인질전이죠? 야 이거 총 잘싸나 인질주지 말고 아 잠깐만 갑자기 궁금한데 내가 스모크인데 독가스 인질도 영향되나? 어 큰일났네 만약에 독가스에 인질 죽지는 않게 아군도 영향있을걸? 아군도 영향있어 어 야 큰일났는데 그러면 나 신병됐어 상대가 들어올 때 독가스를 까야되는데 얘들아 신병받아라 인질전에서는 스모크를 하면 안되나 시비 형 센터잡는거 봐라 한번 실험해보면 안되지? 아 미안해 야 뭐야 이거 어어어 인질괜찮은 방이 있네 어 나이스 이러면 스모크쓰기 좋지 아니 이거 왜 아 여기다 깔았어 이 개의견 아니 난 돌아가야되잖아 저거 잡으러 저거 받으러 야 안돼 로스트님 안돼 왜왜왜왜왜 나 들어가는데 문 닫잖아 야 쟤 우리 그거 없어 방탄봄? 아 저기있네 방탄봄 인질쪽에 있어 어 드론 들어왔다 드론 야 누가 같이 들어갔냐 거기 인질이랑 아 역시 역시 어디야 마모님 발밑에 지나갔어요 지금 아 그럼 인진 야 인마 쏴 쏘라고 그거 쏴 아 아 들어오겠다 아이 멍청한 놈 얘 안잡았어 얘 잡았냐? 이거봐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인질방에 있는 그 잡았어 자동차 아 우리팀 개오지게 못하는데 하하하 오케이 여기 잡았다 찍어줄게 오케이 이거 강화할까? 밑에? 야 이거 스쿱 별론데 하하하 너무 너무 부러운데 야 누가 좀 봐줘 그거 카메라로 한 명 지금 충분히 볼 수 있 볼 수 보일텐데 내가 볼까? 내가 볼게요 가만 있어봐 내가 어디로 오는지 경로를 어 누구 옥상으로 간거 같은데 어 여기 하나 지금 내부로 들어왔어 아예 지금 총격전이죠? 위에 위에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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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에 하나 있고 어 옥상에 하나 있고 옥상에 방패병 있었어 방패병 이거 그러면 위에서 깨고 나올거 같은데 어 있어 있어 방패병 아아 어딘지 알았다 내 쪽이야 내 쪽 어 내 쪽이야 내 쪽 어 뒤? 어 수리탄 뒤뒤뒤뒤뒤뒤 뒤뒤뒤뒤뒤뒤뒤 뒤뒤뒤뒤뒤 노스트님 이 뒤쪽이 여기 위에 아 내가 여기 볼게 그쪽 집중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벽 뚫고 들어왔어 방패비야 오케이 하나 잡았고 위에서 들어왔죠 위에서 벽 뚫고 방패병 죽였고 어우 방패병 있어 방패병 죽였어 방패병 어 아 죽였는데 어어 뭐야 아이씨 야 팀킬 하지마 인질방 인질방 아 아니야 하면서 막 방패는 이걸로 잡아야지 안녕하세요 멍청이들 잡았죠? 으어어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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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 독가스 있는데 거기 가시면 어떡해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니가 뿌린거였어? 어 내가 내가 스모크인데 나이스 무난했어요 나한테 독가스가 흰색이었는데 독가스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야 나 흰색이라서 달렸거든 연방인줄 알고 그래 그래픽카드 바꾸셔야 돼 하하하하 아 이번 이번 판 좋았네요 아 저기 우리 보고 개 똑똑하대 하하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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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그거 10% 죽였거든 방패병 아 그래? 어 마문이가 잡을 독가스 독가스로 잡을 두 마리 내가 잡았다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마문이 하러 마문이 퓨즈 하러 내가 또 테르밋 해주는 것 봐 고맙습니다 갑시다 하하하하 인진한테 총속에 만들러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진한테 앵겨 무조건 그 로스턴이 뒤쪽에 좀 오시면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야 퓨즈 있다 2층인 것 같은데 이거 2층 가기야? 계단은 어딨냐? 계단은 어딨냐? 계단은 어딨냐? 기차가 있고 막 그러냐? 일로 올라가야겠다 그냥 어메어메어메 어메어메 어 어 꼭대기 3층인가 보다 이겨 2층이 아니라 빨리 행겨 빨리 행겨 아 아 아앙 계단 쪽에 사람 있어 내가 과감하게 들어가 지금 시간이 없지 아이고 잠깐만 사람하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게 고수들은 방어 쪽이 공격을 하더라고 공성을 하더라고 창문 깨고 맞어 창문 깨고 어 맞어 창문 깨고 C4도 날려 개 무서운 놈들 저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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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 어 위치가 발각됐대 하나 깠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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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그거 아 카메라 깠네 어 카메라 깠어 시작권 아 인질방 인질방 아까 우리한테 300 나무다 미안해 김짝 아파 어 나 지금 팀기당 이제 어쩐지 거기서 쏠 수가 없는데 쐈더라고 C4 조심하시구요 C4 조심하시구요 휠 탈까? 개가 들어가 아아 아아 아무 심하지 마라 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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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깨지네 여기도 하나 하고 로스님 비켜 로스님 비켜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어우 넘어졌어 넘어졌다 하나 하나 넘어졌어 저기 오케이 지금 정확히 2층이야 어디야 앞에 앞에 어 거기야 거기 거기 샷 와 여기는 원래 까져 있구나 아 우리랑 똑같네 잡았어 나이스 야 아까 그 방도 똑같은 거 같아 인지 방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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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면은 오케이 요것 봐라 게임을 재미있게 해줘야지 게임을 게임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줘야죠 아 뭐야 아 여보세요 아 나 지금 한참 재밌고 있는데 아 뭐해 혼자서 아 예측샷 한번 쏘면서 한참 재밌게 아 그 스모크 하실 분 하세요 나 이번에 갓구공 한번 가니까 아 아 캡카 이거 안 어울리지 않나 좀 인질 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인질방 들어오기 전에 주위에 설치하면 되잖아 인질말고 아 그것도 괜찮지 어 자 캡카는 뭐냐면은 벽에다가 C4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들어올 때 바로 터지는 거예요 갑바 먹으세요 아크는 안합니다 오늘 네 갑바 보고 빠르고 좋구요 얍 하핳 설치에 대해 부수고 들어와 하핳 하핳 아 그런거 보면 좀 웃겨 설치에 대해 부수고 들어왔어 아 뭐야 아 저거 우리꺼였냐 아 미니칸인지 알았네 그 바닥에 뭐 누구 C4 설치하신 분 제가 실수로 깼거든요 C4를? 아 C4 말고 그 뭐라고 해야돼 그 뭐 뭐 쓰레기통 옆에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제가 실수로 깼으니까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수동 수류탄일거야 아마 수동 수동 수류탄 점착 수류탄 혹시? 어 점착 수류탄 그런거니까 아 C4잖아 아 C4구나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돼 벽에다 줄거져있는건 안했어 그건 좋은거니까 그런 실수는 안하고 그랬군 어 나 그러고보니까 강화문도 강화도 해야되고 철조망도 안 깔았네 아직 여기도 하나 더하고 그래 우리 강화문 너만 했어 어디 들어온다 진다 온다 괜찮아 공사해 공사해 심화해 아냐아냐 거긴 하지마 갱크림 거긴 하지마 로스트님 로스트님은 그 CCTV 맞아요 CCTV 아 이거 겹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C4 많이 깨졌는데 벌써 왜요? 네 와 여기서도 들어와 야 인질 너 이쪽으로 가 너 뒤쪽으로 가 좀 더 야 진짜 무섭다 이거 어 인질을 못 움직여?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인질을 못 움직여? 아 인질을 못 움직여 저거 천장에 부서지는데 바로 밑에다 놓으면 딱 미니카 미니카 소리나 미니카 소리나 미니카 뭐야 아 아 개같은거 아 내꺼 보고갔네 아 보고갔어요? 어 내 쪽에 내 쪽에 미니카 와가지고 보고갔어 아 저기있네 카메라 보이는 자리 아 지금 딱 여기 자리 개좋았었는데 드론 잡았다 드론 지호 잡아서 방치기 있어요 제꺼에 어 3층에 있어 3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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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은 줄 알았잖아 감탄사가 왜그래 1층에 한 명 1층에 한 명 1층에 한 명 스캔해주세요 지금 이쪽으로 한 명 카메라 이제 제가 볼게요 아 뭐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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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서 온거지? 벽 뒤에 벽 뒤에 하나도 하나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쪽 깨졌고 어 깨졌고 카메라 난 내 시야에선 안보였는데 천천히 오 아이씨 아깝다 어 수류탄 아 젠장 거 참 거 뒤쪽 어 뒤쪽 소리 개난다 아 방패다 발 발 발 발 줌했어 발 인지 뒤에 숨어야 인지 뒤에 우리가 인지 뒤에 숨으면 돼 나가지마 로튼이 나가지마 갱크리아 혼자다 갱크리아 뒤에 갱크리아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어 뒤에 있어 C4 이런거 없지 왔다 왔다 왼쪽에 갔다 왼쪽에 갱크리아 어 거기 어 차라리 스모크 잘 됐다 아냐 아냐 총 쏘지마 어차피 방패여서 옆치기 쏘던가 유리 쏘야돼 차라리 유리 쏘면 돼 유리 인지에 있어 인지에 있어 인지에 그렇지 저거 개십사기야 저거 이씨 아 뛰어갔어 V뛰어갔어 V뛰어갔어 V 아 너무말라 아 와 방패병원 그냥 뛰어가서 V뛰으면 죽어기야 저거 한방이야 저거 아 그래? 진짜? 칼로 그냥 칼로 훌리치면 죽어 한방이야 저거 아 아씨 야 3방향에서 무슨 이씨 아니 근데 유리 쐈는데도 진짜 안죽는다 저 형아 아 아 와 플래시 방패에 당했네 아 퓨즈 주세요 나 진짜 내가 제대로 할라니까 아 뭐야 이거 밖에 안 남았네 아니 그 룬형 형이 그 좀 벽 좀 깨는 것 좀 해봐 아 나 우리 좀 따라와 철 벽개가 이런건데? 아니 난 철 벽개 아 아 어 총살당하는게 뭐야 이번에 이번에 다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가면 다 던지는거야 아니 이번에 조합을 내가 퓨즈를 전진형으로 갈게 아 아 룬형은 2층이야 2층 어이구 룬형은 무슨 벌써 들어가있어? 나 좀 이상한데 시작하던데? 2층냄새 2층냄새 3층냄새 3층냄새 3층? 아 3층인가 보다 우리 아까 했던데 거기다 쏘리 미안해 아까 했던데 거기 없는데 아니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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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여기야 얘 2층 맞는거 같아요 2층 2층 어디 2층인거 확실하네요 어 2층 맞지? 다 2층에 있네 사람들이 그래 2층인거 같더라니까 갑시다 다 모이세요 갑니다 룬형한테 붙어야지 조심해야돼 로스팅 로스팅 선광탄 있어요? 아니요 접착탄 있어요 저 연광탄 접착 2가지 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우 있어? 연막 연막 까여있는데 뭐야? 왜요? 나 뿌였지 앞에? 아니구나 한 번 까볼게 퓨즈 나도 뿌였는데? 트위치 트위치 가보시고요 거길로 없어요? 로스팅 아벙 네? 네 아 저 말하고 있네 아 아 여기 한 명 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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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랐네 나이스 로스팅 미키 나이스 네? 로스팅 아 뒤치기 또 왔어 아 어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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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뒤 내 뒤 우리 왔던 길 뒤야 아 뒤로 왔구나 위야? 위? 아래? 모르겠네 그거는 위? 아래? 어? 어 걸렸네 아 뒤에서 온건 확실한데 아 아 이번판 게임이 안풀리냐 아 붙잡혔다 아 모르는 사람 따라간다 나 있는데 아래층이야? 전혀 감이 안와 어 로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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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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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죽이고 앞에 죽이고 앞에 죽이고 앞에 죽이고 앞에 죽여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 어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제가 잡아주네 로스팅이 개당황했어 나 어 너무 당황하지마요 침착하게 둘 다 바로 df 로스팅이 있었는데 내가 쓰러졌는데 로스팅이 없어 저 저 딴 데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 발 밑에 발 밑에 조심해요 저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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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짝 발 밑에 저 C4야? 저 뭐야? 아닌데 아 이거 그거 스모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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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스모그였구나 아유 지구어라 내가 아까 저거 깼거든 이 근처다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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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야 내가 깰까? 잠깐만 어 니가 깨 니가 깨 입에 설치해놓고 어 이 근처에서 자꾸 지지직 소리나 지지직 소리나 그렇죠 잠깐만 이 근처인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 아까 그 개구르 들어가봐 어 거기 수류탄! 아 성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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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거기야 애들 다 거기있네 지금 두 명 다 거기있어 잠깐만 저기 아닌데? 여기 아까 인질 없었는데 어? 왜 거기 인질이 없지? 3층인거 같은데 이거? 조졌다 50초 남았습니다 아 드론 볼 시간이 아니네 이거 아 근데 잠깐만 지금 근데 룬양 너무 뛰어가지면 발소리 나니까 나 3층으로 왔는데? 이거 설마 이거 3층인척하면서 지하 아니야? 지하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나 3층에서 내려왔어 이거 1층 같은데 이거? 아 큰일났네 뭐야 아 여기 1층이다 1층 1층 와 이 자식들 페이크보소 와 아아 시간이 얼마 없죠? 깽크야 그걸로 들어가 아 이건 바뀌네 자 남은 시간 12초 아아 달려달려 달려야 돼 2층력 있다 2층력 있다 아 미친 그렇지 한 명 한 명 한 명 어어 발견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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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 죽였어 도라이새끼 저거 이씨 아 2대1 했구요 아니 지금 우리 왜 인질 왜 죽인거야? 어차피 지니까 죽인거야? 야 인질이 그거야 시간 때문에 지은거야 우리 응 그치 인질 살릴 수 있었는데 인질 그니까 부상이고 샀어 부상 아니 아니 쟤 쟤 쟤 쟤가 우리팀쪽이 한명 쌌더라고 저 영진이라는 저 사람이 아 윤질이 부상을 입었으면 부터라 그래 아 저사람 안걸려 암걸려 암걸려 단단감 부실면 왜 몇 개 부셨는지? 하나 부췄어요 하나 여기 여기 여기다 그거 쏠게요 계단에 있어요 계단에 방탄복 입어요 방탄복 잠깐 잠깐 드론 아 더럽게 안 맞는데 진짜 하나 또 부췄어요 아 인진 발견했다 들어왔네 하나 야 벌써? 잡았어요 C4 우리가 부친거야? C4는 우리가 친거지 왜냐면 쟤네들은 자동차 타임이잖아 너무 대놓고 부친거 같은데 근데 일단 정문 들여보내 줘 카메라 좀 봐줘 카메라 좀 카메라 좀 여러분 옆 벽 좀 쳐봐 아 카메라 좀 봐달라니까 제발 참여워 아 쟤 이제 보려고 했지 실례합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한명 있어 지금 정문으로 한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거 같애 내가 볼게요 이제 카메라 여기 있다 여기다 2층에 한명 아 2층에 2층에 방패병 한명 어 내가 볼게 카메라 내가 볼게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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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여기서 아까전에 여기서 수류탄 떨어졌지 여기서 벗어나 있어야겠다 어어 문 앞에 바로 있네 로스톤 뒤에야 로스톤 뒤에 두명 두명 오케이 아 얘 뭐하냐 얘 자꾸 왜 자꾸 이거 보고 있어 얘 깽클형 만약에 내 쪽에 수류탄 던지면 일로 오지마 수류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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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어디로 지냅했어요 어디로 깽클형 체력단이 체력 딸 수 있으니까 맞어 지금 너한테 썼다니까 아이 그거 알아 이 쪽 문 부숴서 난 난 괜찮아 난 헤드샷 어 나이스 안녕 서울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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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니야 가지마 오케이 발소리 개나져 위층이 있는거 아냐 이 정병 쟤 누워서 쏜다 아마 인질 방패 삼아서 미치 어 아이디어 좋은데 오른쪽 어 오른쪽 갔어 오른쪽 갔어 로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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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 피깨나 도망가 게깐 도망가 나이스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게이드 좋구요 개 잡혔죠 F**k! F**k!